에리찬데스 쿠퍼 카메라에 찍지 마 네 쿠퍼 이 헌너매론 때 약간 투명한 거 보여요? 진짜 레전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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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퍼 Say hi 쿠퍼 아 안녕 안녕하세요 쿠퍼 요한풋? 요한풋? 쿠퍼 요한풋? 지금 콘서트 끝나고 잠깐 집 들려서 과일 먹고 있어요 쿠퍼 쿠퍼 다다이마 여긴 제 방이고요 이거만 보여줄 거예요 지금 아 깜짝아 제가 집에서 신혼 중입니다 오늘 속이 좀 안좋아가지고 엄마가 간호해졌어요 우리 쿠플! 쿠플! 쿠플야! 여기 인사해야지. 안녕! 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이 딱 4시거든요. 새벽 4시고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 지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지금 상당히 제가 급한 이유는 빨리 씻고 빨리 나가야 돼. 30분 안에 이거 다 해야 돼가지고. 근데 우리 마이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희가 그만큼 이 노래를 좋아해요. Welcome to my world. 그래서 많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파이시는 저희도 되게 기대돼요. 엄청 멋있는 스타일링들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I hope you like it. 되게 재밌게 열심히 찍었어요. 뭔가 더 얘기하고 더 약간 이렇게 한 번만 이런 시간 보내고 싶지만. 빨리 씻고 빨리 나가야 돼요. 파이팅! 오늘 하루도 끝! 이제 또 다시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뮤비들 다 찍고. Welcome to my world도 다 찍고.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밤을 새가지고. 처음으로 한 진짜 2년 만에 12시간을 잤어요. 제가 원래 잠을 막 오랫동안 못 자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오래 자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오늘은 저녁 비행기라서. 애들이랑 밥 먹고 쇼핑하고 그러고 가려고요. 오늘은 프리데이.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고야 지금 오늘 오늘 나고야. 오늘 나고야는 через trace. 여행을 할려고요. 금방에서 승리하는데. 그래서 도쿄에 돌아옵니다. 신간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간세입니다. 신간세에서? 신간세에서? 신간세에서 오 벤도 먹으려고 합니다. 피처링 카리나 그리고 오리바시 오 벤도 언박싱 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제 자리의 비주얼이고요. 여기 라짱 그리고 그리고 언박싱을 해봅시다. 오케이. 카라게 생선 그리고 그리고 오마이갓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소보로고항 소보로고항 사마고약이 오케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일본 투어 끝. 나고야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희 지금 도쿄고 호텔 와서 씻고 정리 다 하고 여기 앉았는데 방신욕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약간 다 힐링 아무튼 시간이 되게 느린듯 빠른듯 지나가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일본 투어를 마쳤잖아요. 근데 확실히 되게 다 하나하나 다 되게 큰 경험인 거 같아요.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일본 팬분들 마이제 다 너무너무 착하고 다 너무 재밌고 우는 마이분들도 많더라고요. 마음 아프면서도 감동이면서도 되게 세게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절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그런 포털들로 더 많이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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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느끼는 건데 물론 마이분들이 우리를 볼 때 어 사람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우리도 진짜 말 보면서 와 진짜 있구나 이런 기분을 진짜 많이 들거든요. 많이 느껴요. 다양한 리액션들도 보면서 다 어쨌든 각자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그냥 보기 재밌고 나한테 행복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보면 힘이 되는 약간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노래가 음악이 너무 좋다 퍼포먼스가 너무 좋다 내 스타일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냥 너무 다양한데 그냥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사람마다 다 그런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모르겠어요. 내 성격인지 다 너무 반가워요. 약간 사람을 좋아해서 아무도 그래도 콘서트를 하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끝낸 거 해서 아주 잘했어요. 우리 마이제이 분들도 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엠카운트다운 아 엠카운트다운 이제 카운트다운 TV를 하고 내일 모레 한국 돌아가서 이제 컴백 프로모션 활동 해요. 저희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예능 이런 거에 자신이 별로 없어요. 낫을 많이 가려가지고 이런 브이로그 찍는 거는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는데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줘요. 잔다 이제 아니야 안 잘 거야 영화 보다가 뭐하지? 물 마시고 물 마셔 건강해야지 하이드레이션이 키 굿모닝 사실 지금 굿모닝이 아니고 딱 1시 쯤인데 제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왔어요. 엄마가 데리러와서 집에서 밥 먹고 돌아와서 이제 나갈 준비를 아무튼 오늘은 카운트다운 TV 를 하고 올 거예요. 나가기 전까지 시간 딱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현장 준비라 이러고 그냥 누워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이렇게 여유 부를 수 있는 게 늦은 출발 시간 너무 좋아. 저희 Thursday 트랙 비디오 곧 나왔는데 제가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이 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런 조명에 뭔가 우리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 최애 장면. 지금 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요.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여러분 이 스탠바이 미 도라에몬은 뭐죠? 그리고 얘네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야? 아니 얘네 왜 이래? 저 약간 충격인데요? 도라에몬이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제가 알던 도라에몬이 아닌데요? 이게 이게 다 뭐야? 충격적인데? 참 나에게 행복을 주는 아이야 안녕 안녕 도라에몬이 안녕 ansa 오늘은 칸 데이 원 첫날이구요 역시 전 진짜 프랑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만 오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니스랑 칸은 처음 와보는데요 그냥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요 그냥 좋아 그래서 오늘 첫 날이니까 어떤진 아직 모르겠지만 음 일단 오늘의 룩은 완전 완전 레드 립 아직 악세는 안해가지고 이따가 쇼파드 귀걸이랑 쇼파드 목걸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맨날 여기랑 여기에 점이 있냐면 진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점이 그냥 생겼어요 이거 생겼을 때가 제일 약간 엥 왜냐면 제일 잘 보여서 근데 얘는 그냥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찍는 거고 네 갑자기 점이 생겨서 약간 신기하긴 한데 앞으로 앞으로 나올 점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저희가 개인 인스타를 만들었잖아요 아 잘 안보이네 아무튼 이제 악세차로 갈게요 빠이 닌이저 뭐해 광복이에요 초 HERE 찌리에 맛있게 하신거예요 저희들이 안쓰기 헨리 이렇게 다음 날은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해주세요